친구들 안녕! 봄이 왔어요 이제 친구들도 개나리 봤죠? 언니도 오늘은 봄, 원피스도 같이 봤어요 친구들 엄마랑 한 사람 행복한 한 치의 작품 있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드려요 우리 언니가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 알죠? 한 치 정도 어린이 집에서 집에서 엄마 말씀 잘 듣고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 다가와요 우리 친구들하고 마음도 예쁘게 하고 보냈으면 좋겠고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언니도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냈으면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친구들 너무 얼굴 잘 드셔서 너무 고맙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같이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잘 할 줄 믿고 꼭 기대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